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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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깔다 바로 연막줌 바로 연막줌 들어갑니다 물탱크 쪽에 있었는데 어디갔지? 물탱크 쪽에 있었는데 어디갔지? 물탱크 쪽에 조금만 기다려 어 적의 물질을 확인했다 폭탄을 날려버려 2층 둘 2층 둘 2층 둘 2층 둘 아 에임 안돌아왔다 와 에이 느리게 오네 정적 키고 돈줄 알았는데 시간이 귀여워 잘 corrige 주자 정적 키고 돈줄 알았다 도착 VM 도착 1층 도착 EPISO 오土 이 상처돌리기 크레모 하자고 아 특유 3대 맞춰놨는데 안순네 신 facets